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의정부시는 30일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해 지역사회의 나눔의 분위기를 확산했습니다. 이번 사랑의 헌혈운동은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차량을 지원받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의정부시청 민원실 앞에서 실시했습니다. 시는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의 헌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100여 명의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이 헌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. 시는 겨울철을 맞아 헌혈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수혈용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랑의 헌혈운동이 의정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.